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토익 엘씨 총평 들고 왔어요. 오늘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엘씨 중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먼저 파트 1은요. 만약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빈출 어휘들을 싹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느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험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난이도상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나왔던 어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무기, 오답소거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특정 단어에서 소거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전 중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오늘 질문이 좀 후루룩 약간 뭉개지거나 울리는 사운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제 고사장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오답소거가 오늘 어찌나 적용이 잘 되던지 그래서 오답소거 때문에 조금 정답이 약간 안 들렸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파트 2도 체감 난이도는 약간 높았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에 가까운 중중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파트 3은요. 거의 보너스였어요.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속도가 너무나 편안했고 또 뭐지? 거의 들리는 거 그대로 답이다 라는 느낌. 패러프레징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트 3은 오늘 굉장히 평이했던 난이도 거의 다 맞췄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트 4는 3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파트 3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이 확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틈쳐서 파트 4에서 공격을 팡팡 중간에 했는데요. 일단 순발력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들이 파트 3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면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파트 4도 중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중에 가까운 중중상이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땡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혹시나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파트 1, 2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나요? 어? 제 기억으로는 여자가 짜란! 지금 제가 제 그 방을 찍었어요. 여러분 요런 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블라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쉐이드라고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으로 나왔던 게 조절하는 거 Adjusting a window shade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또 뭐 오답에 항상 늘 출제되는 Reaching into a cabinet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Holding a poster 요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doorway 요런 출입구 요런 단어들이 또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사진이 등장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궁금하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Some boxes are stacked on the floor 해서 바닥에 상자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느낌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사다리가 막 벽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제 기억으로는 A ladder is leaning against the fence 요런 식의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기대어 있는 것도 아니고 펜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속어 하셨겠죠? 또 이제 약간 완벽하긴 안 들렸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 There is a pile of clothing in the corner 코너 쪽에 이렇게 옷 더미가 있는 느낌도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 이번에는 오답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엔 정답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a wall 요런 것도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기억나세요? 주차장이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사인이 있었고 두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났었습니다. They're approaching a sign in a parking area 요런 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죠. 네번째 사진 여러분 네번째 사진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게 A였어요. 남자가 무언가 이렇게 청소하는 느낌이 났었는데 기억나세요? He's cleaning up some debris 요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Cleaning up some debris 이가 한 번에 쭉 소리가 났었어요. So it's debris 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답에는 installing some patio tiles 요런 게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것 같고 굴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설사 이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초이스를 소거했었어야 돼요. 왜냐? 뒤에 뭐가 들었냐면 비빙, 페인트 그쵸? 페인트치라는 동작이 자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거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모르는 어휘가 그 문장에 섞여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내가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소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오답에 A brick chimney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굴뚝이라고 하죠. 굴뚝이 이제 페인트칠 당하고 있는 느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헷갈렸을 법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빗자루 같은 게 보이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대가 긴 이런 빗자루를 broom 혹은 broomstick 이라고 하는데 그 broom이 이제 벽에 기대어져 있다. broom has been popped against the windowsill 이라 그러죠. 오답으로 이번에 출제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오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는 또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답으로 나왔던 게 there is a deck overlooking a lake. 레이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의 deck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이제 사진에 출제가 됐었어요. 오답에 혹시라도 이런 거 헷갈린 거 아니겠죠? there are some passengers boating a boat. 보트를 타고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틀려요. 오답에 motorboat is passing under a bridge. 이런 게 이제 오답에 나왔는데 아니 브릿지가 없는데 그냥 대충 듣고 뭘 듣는 거예요? 앞부분만 듣는 거예요. 뒤에 끝까지 안 듣고 앞부분만 듣고 정답! 이랬으면 또 틀렸겠죠?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셨어야 돼요. some people are diving on a pier. 이런 거 다이빙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지금 제가 오답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라는 거 꼭 알고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6번 사진에서는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some of the people are examining a document 요게 정답으로 나왔죠. 오답에는 waiting in line at a check-out counter 요런 게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것 같고 typing on a laptop 요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beverages are being poured 해서 이제 뭔가 따르고 있는 동작의 느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난하게 examining a document 요게 정답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어 오늘 문제 풀고 땡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신다면 아 내가 파트 1 어휘가 약하구나 꼭 안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그냥 넘어가면 섭하잖아요. 파트 2 간단하게만 몇 개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프로닌턴 트레이닝을 Tuesday에 해 Wednesday에 해 The schedule has been finalized 스케줄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몰라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거 틀리지 않았겠죠 마지막 문자로 출제됐었어요 또 이런 거야 되게 무난한 거 Where is the Rachel's office? 그 레이첼 사무실 어디야? All directors are on the fifth floor 모든 디렉터들은 다 5층에 있어 그 말은 레이첼 사무실도 5층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Would you like a tour? 그 뉴 오르모빌 공장 팩트리 투어 하실래요? 이런 문장에서 I was there on Monday 저 월요일에 거기 갔었는데요 이미 갔다 왔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Who ordered the cake? 블라블라 어 케이크 누가 주문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우리 아이스크림을 대신 서빙하려고요 그 말은 케이크 주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케이크 말고 딴 거 어떤 길에 컨벤션 센터가 있죠? 레이첼이 이전에 그 곡 가봤을걸요? 레이첼이 할 거야 Rachel should know 하고 같은 말이죠 되게 짧고 굵었다는 것 This faucet has a leak 그 수도꼭지가 좀 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오답에 나왔던 패턴들이 뭐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연상어휘가 출제됐었고 정답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Rachel has a list of things to fix 아마 그 레이첼이 그 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Do you want to talk after your conference call?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얘기하실래요? 아 실은요 My call was cancelled 제 콜이 캔슬돼가지고요 그 말은 뭐 지금 얘기해도 좋겠다 이런 의미겠죠? Train has left yet? Has it? 아니요 5분 남았는데요 여기 정답이었고 이제 오답에는 left, left over 유사 발음 오답 매일 나오는 train, training 요런 식에도 유사 발음 오답이 출제되어서 정답 무난하게 맞췄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요 How is your presentation for the client go? 야 그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어땠어? It went very well 너무 잘 됐어 요런 식의 표현 정답으로 나왔죠 좋아요 구독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죠? 아 기억 안 나는 거 정상이에요 내가 오답 속으로 풀었다면 당연히 정답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번 시험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난 정말 끝이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저랑 같이 결과를 기다려보고요 좋은 소식 저에게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좋아요 구독